네, 충남에서 웬만한 병원을 가려면 대전이나 수도권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천안의 대학병원 두 곳이 중부권 최대 병원을 신축하고 전문 암센터 건립에 나서 충남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축이 본격화됐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은 천안 서여중과 천안여상의 이전이 마무리되면 그 자리에 지상 22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천오백 병상 규모로 단일병원으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 서울 이남에서는 최대 규모로 2018년 개원 예정입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로체스타가 메이오 클리닉이 들어선 이후 세계적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완벽한 의료로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에 완성시키겠다 그런 포부를 천안에 고민해주 Ancient